평범한 식당에 평범한 남성이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된 나무젓가락을 뜯어냈는데 완벽하게 반으로 갈라졌는지 확인을 안할 수가 없는데요. 별거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식사를 기다리며 먼저 세팅되는 부재료들이 있는데 얼마나 비싸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럽게 깨끗한 척 하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는데 꼴랑 연어초밥 한 피스 많은 초밥 중에서 제일 보편적이고 저렴한 초밥이죠. 저 초밥 하나를 위해서 너무 과한 준비를 하는데요. 이정도면 젓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대충 집어먹고 끝내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 병 너머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이에 대답해주는 남성인데요. 이 벽돌 뒤에 무언가 있는게 분명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벽돌을 빼내기 시작하는 남성 그 안에 있던건 바로 손톱보다 작은 난쟁이였죠. 손발이 묶여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상당히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데 난쟁이가 원하는건 꽤나 오랜 시간 굶주렸는지 남성에게 밥을 구걸하는데 이에 남성은 난쟁이에게 쌀 한 토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딸 한 토를 받게 된 난쟁이 그런데 그는 이것 말고도 무언가를 더 바라는 눈치였는데요. 하지만 어림도 없지 다시 벽을 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쓸데없이 자신을 과장해서 꾸미는 남성과 그의 정반대의 모습인 벽 속의 난쟁이를 보여준 오늘의 단편 영화 Dead Unusual Brick 벽 속에 갇혀있는 난쟁이를 위해서 건넨 것은 고작 쌀 한 톨이었는데요. 난쟁이를 위해 자유를 선사할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운정만 베풀 뿐 그 이상의 무언가는 보여주지 않았죠. 어쩌면 벽 속의 난쟁이가 남성의 내면의 모습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식사를 기다리며 여러가지 완벽한 준비를 하는데 나온 것은 고작 초밥 하나였고 솔직히 자기가 주문한 거라고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먹어야 하나 현자타임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렇게 초밥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그 순간 벽 속에 갇혀있던 내면의 자아가 반응을 한 거라고 보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SNS에서 보여주는 과장되었지만 화려한 순간의 자신과 초라하지만 누구보다 편한 모습인 집에서의 자신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오늘 영상에 나온 남성이 초밥을 먹는 모습은 집에서도 풀메이크업에다가 하이힐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듯 했습니다. 저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소주를 한 4-5병 정도는 먹여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